와인코리에 특별한 추억을 주고 싶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꿀 딸 펌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오세요. 박수 소리가 좀 잔 것 같은데요. 박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의 하소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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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있으면 받으신 분이죠.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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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초록색 박태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주축발이 너무너무 순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 정말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대한민국 최후의 학태자 누구입니까? 박수! 박수! 박수의 강아 누구냐? 박수! 박수의 강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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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노래 잘 들렀고 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감사의 감상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며 커리어! 경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개선의 합류. 순수님의 입장 합류. 서울에서 주인 인사 합류인데요. 신과 손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번째 에이클로브가 있습니다. 에이클로브가 끝나고 다같이 노래 나누시는 동학버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기상 그 때 발표를 하거든요. 어떻게 수상을 해주세요. 와~! 구살될! 정상수 기업생이 효소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음! 자, 인기상 상상의 소년 20만 원이 챙겨주셨습니다. 인기상 슬퍼합니다. 선호성! 발번..! 인생마인마! 선호성 팀! 도와드라구는! 자, 상점... 예, 뭔가 도와될 건 우리 뿌완전이 돼 있습니다! 잠깐 곧다 내리시고요.. 예, 수단입니다! 3대 도와드라구는! 도와드라구는! 그는. 거품과는 좀. 상여상 투팀에게는 첫번째 상여상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